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뿌려놓고 일단 좀 말려요 한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살짝 뿌려놓고 말리고 시간차 돌면서 탱크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세워서 세워서 바짝 이렇게 바짝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드략하게 나오니까 괜찮은거 더 하고 네 괜찮나요? 좋아요 각도 좋아요 이렇게 많이 세운거 같은데 막상 먹고 보니까 크게 덥지도 않네 으흠